자 이번 시간에는 상수의 데이터 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또 어떤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참 난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크립트 언어를 배웠다면 이미 이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조건문, 반복문, 함수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의 실질적인 어떤 형태 또는 실질적인 동작방법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들에 대한 사용법을 이미 익히고 있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지치거나 또는 좀 흥미를 좀 더 빨리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계속 데이터라고 하는 측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도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힘이 드신다면 자 여기 상수의 데이터 타입과 형변환 여기까지는 그냥 건너뛰시고 연산자부터 수업을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여기 있는 숫자 문자부터 형변환까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수업 한 번에 끝내기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완주하시고 또 한 번 완주하실 때 그때 정주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권유드리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보면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에 이 방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수의 대척점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상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 상수의 데이터 타입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 변수와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온전한 이해를 갖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변수는 변하는 값이죠. 자, 상수의 이 상자는 항상 상자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constant라고 하는데요. 자,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굉장히 당연한데 변수는 오히려 이상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상수는 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한 것을 얘기하니까 이게 잘 실체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우리가 1이란 값을 이렇게 활당을 하면 얘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값이 일단 상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얘가 상수냐? 자, 1은 2라는 이것이 성립이 되나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1은 언제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니 바로 이 상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은 고정되어 있는 값 상수인 것이고 그 상수를 여러분은 변할 수 있는 값을 담고 있는 이렇게 a라고 하는 것에다가 대입해서 값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인트 a에서 a는 변수이고 1은 상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은 3이라고 하면 컴파일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은 3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 말고 여기에 있는 이 상수도 데이터 타입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 상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크게 정수와 실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분류만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변수가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 int, 플러, 더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값 역시도 당연히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constant-demo.java 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에서 이런저런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int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a라는 변수의 값으로 상수 2.1을 대입하려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2.2는 실수이고 자, a의 int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류를 없앨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변수도 실수로 바꾸고 상수도 실수로 일치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값을 바꾸면 손실이 생기잖아요? 소수점이 사라져버리죠?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값을 바꾸는 것보다는 변수를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플로트로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여전히 에러가 나오고 에러 메시지는 타입 미스매치가 뜨고 있어요. 즉,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이 상수의 데이터 타입과 여기 있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상수에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이고 이것도 상수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상수가 아니라 실수이고 2.2 역시도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매칭되지 않는다는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플로트를 제가 또 다른 실수의 데이터 타입인 더블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사라졌어요. 즉, 여기에 있는 2.2라고 하는 이 값은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고 여기 있는 이 변수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더블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에러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2라고 하는 이 실수는 데이터 타입이 더블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플로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왜 만들어 놓은 거냐 사용할 수도 없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2.2라고 하는 저 상수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플로트형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변수를 플로트로 바꿔서 정말로 2.2가 플로트형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뒤에다가 f를 붙이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f라고 하는 기호를 붙이는 것을 통해서 이 f가 속해 있는 이 숫자가 자, 이 상수가 플로트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또 뭔가 꼼꼼하신 분들은 여기서 여전히 이런저런 의구심들이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이 수업과 후석 수업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의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의심은 일단 접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수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은 자, 변수도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리고 상수 역시도 데이터 타입이 있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실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실수가 어쨌든 간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채택해야 되는데 실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더블형의 데이터 타입을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더블이 아니라 플로트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F를 붙여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의 표현, 정수 데이터 타입을 가진 상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A를 인트로 바꿉니다. 인티저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값을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인티저 데이터 타입보다 데이터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보다 1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인티저는 자, 7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데 8부터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어요. 즉, 인티저의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인트보다 더 큰 수를 담을 수 있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인 롱으로 데이터 타입을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없어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에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이 상수의 데이터 타입이 여전히 디포이트 데이터 타입 정수형의 기본 데이터 타입인 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을 바로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과 일치시키려면 얘를 인트에서 롱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롱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숫자 뒤에다가 명시적으로 이것이 롱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byte a는 100이라고 하면 에러가 발생할까요? 에러가 발생하죠. 같은 변수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byte형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수를 사용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무언가를 붙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트형이에요. 그러면 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바에서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byte 데이터 타입과 또 short 데이터 타입의 경우에는 그 변수의 인티저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byte로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 범위 안에서는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hort c는 200이라고 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상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분명하게 드러냈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상수라는 것이 이건 역시도 분명히 데이터 타입이 있고 어떤 기본값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를 잘 모르고 프로그래밍에 임하게 되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